니가 한 거 좀 가져오라. 이렇게 일렀어요. 그거는 놀리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건데? 조수교가 너한테 그런 걸 시켜? 그럴 때는 뭐라고 해줬어? 네. 갖다 줬어? 이쪽에서 잡아봐봐. 매번 갖다 줄 필요는 없고. 어디서? 이쪽에서 잡아봐봐. 조수교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갖다 주지만 아무 때나 막 갖다 줄라 그러면 그래 그래. 이걸 한번 잡아봐. 너도 말을 해야 돼. 나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니가 직접 가져다가 쓰라고. 나 지금 제íp어로 욕심을 하는 게 여기에서 중환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 세제 놀러에도 정신이 없는 게 memes 열심히 한 거